와..완동을 어떡하지? 와..정말.. 어떻게 내가.. 완료를 할 수 있겠니? 어떻게.. 아주 캄캄하네 아주 좀 캄캄해 그리고 나는 방송할때마다 늘 이거잖아 방송할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나는 인생을 ***살아갖고 거기에 대해서 불하고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 이건잖아 아이고.. 예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달라져서 이렇게 삽니다 너무 멀다 진짜 너무 멀어 옛날에 서울에서 부산 저기.. 장상까지.. 3시간 안에 그는.. 항상 완도 관리 기분이 좋거든 참.. 항상 완도 관리 기분이 좋거든 근데.. 리비게이션 봐봐.. 와.. 신선한 냄새나 아..너무 힘들다 진짜 서울 왕복하는 길이 있다 와..날이 오늘 언제가 노네 어? 아..언제감.. 아 나 *** 경찰이 깨끗했네 아..경찰이 또 깜짝 놀랐다 방금.. 아..심중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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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메라 카메라 나는 쫓길 일이 없다 제리를 안 짓는데 어? 제리를 지어야 쫓길지 제리가 진 사람인데 아.. 제리와 진 사람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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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 돌아버리겠네 오늘 길이 이상한 데로 왔는데 절대 일로 안 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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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좀 못 오는 것 같아 네비는 맞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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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금도? 어서 오십쇼 여기는 완도군 오금도 아.. 아.. 여기 누구지? 가는 길 맞나? 아.. 아.. 길 잘못 들어가고 식겁 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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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옷 뭔데 옷 왜 그러는데 아.. 나 미쳐버리겠다 아.. 오늘 이거 뭔데 봐봐라 이 옷이 까리 알거든 안녕